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본문을 하나 뭐 나의 프로젝트일 수 없나 또 그런 걸 할 때마다 항상 그니까 만나고 놓고 찾아가서 항상 종합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쟤랑 머리에 두 개만 하고 해보고 치킨하고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음악 소송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솔로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희 루카스텐이 잘 받는 법으로 더 좋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에이블이 저기 옆 뒤에서 저는 머리색을 얕은색으로 해서 딱 한 줄 없었는지 온몸에서 갑자기 머리색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혜저들 다같은 시간에 막 변신해서 이거 해줘요. 수이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소개시키는 이걸 기사에 쓰시면 어 사실 되게 제일 나쁜 친구였어요. 다른 팀이었고 물론 알 수겠지만 되게 웃음으로 되게 웃음으로 사실 근데 이 친구가 음악을 하면서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되게 순우선하고 되게 막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뭔가 위험한 것으로 항상 이 친구가 막장 들어오면 별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그런 저희 교사 세대에 정신적인 멤버는 사실 세대미형이지만 사실 이 친구들도 사실 저희의 정신 멤버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도 자기의 기탈이 있어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항상 저희의 모든 인생을 다 시간과 모든 걸 다 다 다쳐서 형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친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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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뒤에서 큰 친구 저 친구는 베이스를 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알았었고요. 저희 드럼 치는 애가. 그래서 이 친구가 연주도 연주인데 그 포트먼스가 너무 멋있어 그때만 감지되게 왔는데 그 저희도 흑희! 나는 실력이 아닌가 나는 나는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탐단던 에이시스트였는데 이 친구가 김경호 형님 밴드에서 에이시스트이신데 제가 한 번 못 뵙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활동을 좀 하다가 언젠가 저녁 와서 그랬었어요 나도 내 진짜 내 전체성이 다 낙여져 있는 그런 밴드에서 제대로 된 밴드를 하고 싶다 내가 볼 때는 북한스니 그 밴드에 있는 게 나는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좋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국에서 강원도까지 괄호 가다가 와보고 싶다 형들 사이에 내가 꽤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만히 말했거든요 그를 열심히 하고 형들 말 잘 따라주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한 번 더 좋아해요 한 번 더 좋아해요 한 번 더 다 좋아요 한 번 더 아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저의 생활에 다 잘яться겠는데요 여러분 이 분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각에 강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하는 기타리스트의 어떤 형태와 그런 질감과 그런 소리는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 마치 컴퓨터도 노트북도 있고 변할 기회만 가만히 닦아주시고 저 형은 연주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5번, 7번, 6번 박수, 박수 정규 씨입니다. 정규! 정규 씨 정규 씨 정규 씨 제가 여전히 20살 때 길거리에 올라왔을 때 저한테 냅든 모르니 자기 호주의 음악 좋아하세요. 그리고 체수톱 패드하고 같이 한 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런 음악 새로 홍려했다고 하면 저예요. 제일 인식입니다. 저는 지혜의 추체를 못하게 그리고 늘 힘들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친구가 그래도 끝까지 근데 팬들을 위해서 희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저 친구가 할 게 아니라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강원도에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저녁하자마자 강원도 못 쌓였어요 군대에서 저녁하자마자 이 멤버들도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식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당일 수행하자마자 재생이로 하고 막 쥐퉁퉁으로 손님들 맨날 대월러 가고 또 학주로 할 때 절식으로 가는 게 있고 그럼 저희는 옷을 하도 안 받아서 배우고 계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웃겨서 말을 부르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배에 지금 배에 있는 수능도 있었어요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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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혼자서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놀아주신 끈질기게 저희 슈퍼스에서 열심히 핵심을 바라보기 위한 저 이정기입니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기정기! 기정기!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북하산에서 보물을 맡고 있고 북하산에서 얼굴을 맡고 있습니다 북하산에서 귀여웁니다 북하산은 제일 웃음 어우,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악대장으로서도 반영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하산으로 북하산의 보컬로서 사랑을 받을 동영곤 북하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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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의 명세기 진출맛을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올해에는 마음을 놓았어요 멤버들끼리 그리고 올해는 고개월만 미친 듯이 한다 그리고 이제 슬슬 앨범을 너무 좋은 감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그런 밴드가 되고요 저는 많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도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심으로 저희 전국적 콘서트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훈드러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와주신 흥분하고 빠짐없이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기를 해 봐봐 수고한 소리는 우린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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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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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바람을 삼으셔도 날씨가 saved 오레오아니야 sua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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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썸네, NOTHUNG 신 investment è libero RARSON STJ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머리도 만드시고 마치 오늘 가장 행복했던 사람처럼 표정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는 게 독학스 상품 노트북도 뒤로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독학스 상품 노트북도 안다니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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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다시 사실은 기념 자세한 거로 찍고 하하 자, 문을 드릴 테니까 뒤에 계시는 분이 남아주셔도 돼요 이거 사실 잘 못 받으신다고 머리가 모두 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잘 받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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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뗄짱 웃으면서 사진 한 번 찾겠습니다 자, 가장 세상에 행복한 사람처럼 조금만 뱉지 마시고 하나, 하나, 둘, 셋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아, 이제 영화 최고 최고 제홍 벅노 죽은 거 저거 자고 자고 저거 저거 다리 놀이며 다치하자고 마루하고 some 불안하던 기스로 저 그 부분보다 소중해 뮤직비디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